수험생이 드리는 40일 기도, 바오로 딸에서 편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10사람이 저자로 참여해 힘든 나날을 기도로 이겨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긴장과 스트레스, 걱정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안정 속에 공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또한 기도하며 공부하는 동안 신앙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하도록 도와줍니다. 부모가 수험생을 위해 바치는 기도는 많았지만 수험생 스스로 바치는 기도 책자라는 점이 돋보이며 가톨릭 신앙을 가진 저자들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수험생들의 고민과 희망을 표현한 일러스트도 담았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수험생들의 고민과 희망을 표현한 일러스트도 담았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수험생들의 고민과 희망을 표현한 일러스트도 담았습니다.